있는 옷들은 다네. 다네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옛날 말도 잘하고 우리 저기 뭐야. 채원님은 옛날 말도 잘하네. 조백이 있을까. 다네. 다네. 나 이렇게 배운다. 다네.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써.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써. 아멘 아멘. 그럼 멋있다잉. 신녀삼경. 신녀삼경 청소를 막 있는대로 떨어져요. 피운게. 신녀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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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을tech. 진부란 성흡 참 못자니 너마저 내 앞에 와서 그곳 간장 애를 태운지 죽여라 울어라 너가도 울고 나도 울어 줘야 가자 긴 흙에 게는 범울 같이 울어 이 방구를 세우자 아유 떼고 나 성화가 나 내 해 아따 이쁜 사람들이 입 짝짝 벌린 성견 참 좋다 쿠구건 장 애를 태운 지 투결나 우러라 여기를 투결나 우러라 떡도 꿀고 나도 꿀어 주의 하와 각가자 긴 긴 방금을 같이 울어 같이 울어 이 밤을 새우자 여기 보니까 높은 소리를 해야되면 우리 또 밀이 밑으로 that 아유 대구 헛나구 성마가 난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물속에 잠긴 달 배웠어요? 저번에 하시지 않으셨나요? 했어요? 저번에 했어요 그랬어요? 어쩐지 너무 예쁜 건데 자 우리가 거기가 저기 지금 심야삼경이 14번째 곡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설이마저 경두님은 안했지? 17번 안 배웠어요 그 짧은 거니까 오늘 하나 배워볼까? 네 한 번도 안해봤는데 다음 주에 좀 긴 눈 배우고 네 그럼 17번 곡 해보시다 시작 설이마저 경두님은 시작 설이마저 경두님은 바람 아픈 사람 있는데 지르는 것 같아 이거 하면은 지르는 것 같아 설이마저 경두님은 바람 아픈 사람 있는데 지르는 것 같아 그래도이 짧아서 배운게 설이마저 경두님 푼 시작 설이마저 경두님 푼 바람 없이도 따라 지고 바람 없이도 따라 지고 따라 지고 따라 지고 따라 지고 맘 속 깊이 맘 속 깊이 깊이 속은 간장은 속은 시작 속은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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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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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세 짧아도 노래가 어렵고 구성지지 소리마저 병든 이쁜 소리마저 병든 이쁜 바람 없이도 따라 지고 바람 없이도 따라 지고 맘속 깊이 있어 간정은 맘속 깊이 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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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겹 상겹 일세 상겹 일세 이곳에 익숙한 사람은 이곳이 어렵지만 남두사람들은 이곳이 어렵지 않아 구성지구 다시 소리마저 병든 이쁜 소리마저 소리마저 병든 이쁜 바람 없이도 따라 지고 바람 없이도 따라 지고 바람 없이도 따라 지고 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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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속 깊이 있어 간장은 간장은 단순한데 음이 참 가는 것이 참 다르지 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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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안이 들어도 여기 또 나와 병안이 들어도 병안이 들어도 상 조 빌세 상 조 빌세 상 조 빌세 시작 상 조 빌세 남두 특징이 아주 잘 살아있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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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해도 돼 하이 나 그런데 이렇게 목을 쓸 때는 이래서. 나 으로 해서 목을 쓰더라고. 나 그 나 아 아 아 아 이러면 좀 마라진 소리도 나죠. 나 아 아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 이렇게 해야 뭔가 이. 각동하면서 야무르지 말 아 아이고 다 있다. 아이고 대고 다 아이고 대고 다 아저씨 도전 성화가 낫네 이렇게 해야 돼 예 차라리 육자맥이 6.8이가 남다 이거? 아니, 6자매기가 더 어렵지. 6자매기가 더 어렵지. 더 어려워?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 더 길고, 어려워. 6자매기가 더 배울 거야. 어느 정도 정리가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닥터와는 4자매기가 더 어렵지? 1. 순서리 2. 순서리 2. 순서리 2. 순서리 3. 순서리 2. 순서리 3. 순서리 4. 순서리 4. 순서리 감사합니다.